한국소설 문예지의 발표를 하신 거예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이천보가 총 10명의 여성을 만납니다. 이야기 속에는 노년의 재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생각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음 이천보라는 남자가 한국 남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가님이 한국 남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소설 속의 인물의 환경과 성격이니까요. 심각하게 듣기보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글을 통해서 노년의 재혼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을 때 이천보의 사고방식에 화가 나신 분이 꽤 계셨어요. 이건 한국 남성들의 일부 생각이 반영된 창작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맞선 그 뒷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제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이 말을 안 한다고 남편이 막 뭐라 그래서 이번엔 쑥스럽지만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빠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왔으면 주방에 가서 일이나 거들어. 마누라 죽자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본단 말이지. 당신의 잔소리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이 없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라고. 남자가 여자 살림에 간섭이나 하지 말아요. 여자가 웬만하면 눈 딱 감고 해버려. 맞선 민병삼 두 번째 이야기 이천보가 막 눈을 떴을 때 아들 내외의 음성이 문틈을 뚫고 들어왔다. 확적히 들리지 않지만 다투는 느낌이었다. 아들보다는 며느리 목소리가 더 컸다. 이천보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깨어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돌아 누웠다. 대충 들은 얘기는 자신의 맞선 문제였다. 며느리는 강행할 뜻이고 아들은 아버지 뜻에 맡기라는 식으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분육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방문을 두드리며 아들이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하고 물었다. 이천보가 반응을 보일까 말까 망설이자 또 노크했다. 아들이 신문을 가지고 들어섰다. 어제 약주 많이 하셨어요? 마침 고상기 선생을 만나 좀 마셨다. 그분은 재혼하셨다더니 어떠시대요? 사람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저 그렇다더라. 집사람한테 대충 얘기 들었는데요. 어제 만나신 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구요? 그쪽도 그런 눈치더라. 선을 억지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께서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니들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알아서 하마. 아들이 나가자 언제까지 며느리한테 밥상을 받을 거냐고 핀잔을 주던 고상기가 떠올랐다. 방금 아들한테 한 말을 되새겼다. 무엇을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었는지 이천보는 자신이 내뱉고도 그 지인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앞으로 또 있을 맞선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다행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게 가슴을 짓눌랐다. 박분희나 어제 고상기가 말한 그런 여자가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리며 아침상 차려놨다고 알렸다. 이천보는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체 없이 식탁으로 갔다. 며느리가 어제 약주 많이 하셨는데 속 괜찮으세요? 마침 북엇국을 내놓았다. 언제 또 선을 보는 거냐. 어차피 볼 거라면 빨리 끝내고 싶구나.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이 진심은 아닐 것이다. 반색하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비위를 내놓고 거슬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본 것뿐이다.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마당에 차마 며느리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곧 연락이 올 거예요. 어제와 같은 여자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만 제가 단단히 일러넣겠어요. 이천보는 혼자 식탁을 지키고 앉아 밥을 꾸역꾸역 밀어넣었다. 밥알이 잘 씹히지 않고 입안에서 겉돌았다. 오늘이 이천보가 두 번째 여자와 만나는 날이었다. 며느리가 그녀를 소개하면서 지난번 박분희와는 다를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천보는 그 말을 믿을 생각이 없었다. 그저 시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맞선 장소도 지난번 그 호텔 커피숍이었다. 그게 꺼림직했다. 결혼정보 회사가 그 호텔과 계약을 맺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천보가 옷을 꿰고 있을 때 며느리가 들어왔다. 또 자생 넥타이를 매라고 할까 봐 질에 마음이 언짢았다. 며느리가 엉뚱하게도 양복 색상을 꼬집었다. 화창한 날씨에 밤색이 칙칙하다며 베이지색 양복을 꺼내들었다. 아버님은 피부가 고우셔서 밝은 색상에 어울리세요. 여기에 자생 넥타이를 매시면 연세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신다고요. 젊게 보이려고 꾸민다는 건 상대방 눈을 속이는 거 아니냐. 같은 값이면 다 웅침하지요. 며느리가 이미 입고 있는 상의를 벗겼다. 이천보가 순순히 따랐다. 며느리의 뜻을 참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맞선에 성공하면 그 궁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다 싶었다. 며느리가 또 남편의 신용카드를 내놓았다. 이천보가 사양하자 일의 결과는 투자한 것만큼 돌아오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는 시아버지를 가르치려 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다. 어쨌든 시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니 굳이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처럼 커피숍 앞에서 또 요의를 느꼈다. 급히 지퍼를 내렸으나 오줌빨이 꼭 고드름이 녹아서 떨어지듯 했다. 자주 있는 일이라 그때마다 전립선 비대증을 떠올렸다.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예구도 없이 공격하는 각종 질병에 미리 대비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보태면서 육신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덜컥 의구심이 들었다. 비슷한 나이에 혈압약 먹지 않는 사람이 드물고 거기에다 당뇨까지 겹친 친구들을 볼 때는 금세 주눅이 들었다. 이천보가 아직은 혈압약 먹지 않고 당뇨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다. 단지 5년 전에 진단받았던 심장 판막증이 가끔 꺼리말 뿐이었다. 심장 안쪽 혈관에 피의 역류를 방지하는 날름막이 있다. 이 막의 역할이 순조롭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 심장 판막증이다. 이 증상은 숨이 고르지 못하고 가슴에 통증이 온다.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태를 맞은 적이 없어 잊고 있을 뿐이었다. 커피숍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다. 저 어만치 창가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아는 체를 했다. 지난번 그 커플 매니저였다. 그 옆에 나이 든 여자가 다섯 곳이 앉아있었다. 지난번과 같은 절차를 밟아 이천보 선생님과 김순녀 여사님으로 당사자끼리 인사를 시켰다. 며칠 전에 며느님께서 오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쪽 수고가 많았는데 미안해요. 오히려 저희 쪽에서 죄송한 걸요. 인연이 닿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여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두 분을 위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그녀가 곧 자리를 뜨고 비로소 둘만 남았다. 눈치껏 훑어본 김순녀의 천인상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건 박분이와 비교한 때문이었다. 박분이가 너무 대대해한 얼굴인데 비해 김순녀는 갸름한 윤곽이었다. 50대 중반인데 머리숱에 흰올이 하나도 없었다. 창백하리만치 흰 얼굴에 짙게 휜 눈썹은 자연산이 확실하고 가선진 눈시울이 인상적이었다. 단지 콧날이 너무 오똑한 게 마음에 걸렸다. 순순치 않을 성격을 의심한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박분이처럼 입술연지가 짙지 않고 몸가짐도 조신해 보였다. 이번에도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난번처럼 문장을 미처 만들지 못해 당황하지는 않았다. 그것도 경험이라면 경험이었다. 아드님 식구와 같이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님이 효부네요. 글쎄요. 시예비를 모신다고 해서 효부라면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기특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기들도 언젠가는 늙겠지요. 며느리 늙어 시험이 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김여사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안 사십니까? 남매를 두었는데 큰 아들 내외가 독일에서 살아요. 딸은 출가했고요. 아드님 따라서 독일에 가셔도 될 걸 그랬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 음악을 하거든요. 제가 가봤자 애들 뒤치다거리밖에 더 하겠어요. 김여사께서 재혼하시는데 자녀들이 찬성하던가요? 시집간 딸이 더 적극적이에요. 제 속이 편치 않았겠죠. 애미 위하는 척하지만 혼자 적적하게 사는 꼴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천보가 며느리한테 떠밀려 나왔다면 그녀는 딸의 등살에 못 이겨 나온 셈이었다. 그녀 딸이 시댁 식구 따라서 곧 이민을 갈 계획인 것 같았다. 그래서 호러미가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이참에 아무 영감하구나 엮어줄 심산이었을 것이다. 결국 어느 가정에서나 늙은이는 천덕이인 셈이다. 이천보는 그녀의 솔직한 토로에 은근히 마음이 갔다. 더구나 되바라지지 않고 말을 자분자분하게 하는 조신한 자태에서 마음이 놓였다. 갑자기 박분희가 밉상으로 떠올랐다. 커피 한 잔 놓고 마냥 앉아 있을 게 아니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좀 더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김 여사님 마침때가 되었으니 식사하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처음 뵙는 분하고 어떻게 식사까지? 김 여사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좋습니다. 글쎄요. 왠지 그녀가 시계를 자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을 맞춰야 하는 약속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천보는 비로소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천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한하고 창피했다. 괜히 이쪽에서 애달아하는 모양을 보인 추한 꼴이 된 것 같았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난 것도 인연이니 간단하게 면이나 먹으면 어떨까요? 김 여사 뜻대로 하시지요. 지난번 박분희한테 면이나 먹자고 했을 때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안 된다던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됐다. 김 순녀가 그녀와는 정반대였다. 오늘은 아들의 신용카드까지 써야 하는 배아리는 안 해도 둘 것 같았다. 이천보가 카운터로 가는 도중에 뜻밖의 박분희와 마주쳤다. 이천보가 당황해서 어정쩡한 자세로 있는 동안 그녀가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서도 이천보 뒤에 서 있는 김 순녀를 긁여봤다. 이천보도 박분희 뒤에 한 남자가 따라붙고 있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맞선을 보러 나온 것 같았다. 기가 작달마악한 그 남자가 그녀에게는 여섯 번째 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웃음이 나왔다. 박분희는 오늘도 틀림없이 지난번 그 횟집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도 자기처럼 10만 원과 아들의 신용카드까지 품고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씁쓸했다. 김 순녀가 안내한 곳은 뜻밖의 월남국수집이었다. 이천보한테는 낯선 음식이었다. 그녀가 월남국수를 먹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처음이라고 실토하자 그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집으로 갈 걸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먹어보는 것도 괜찮지요. 저는 처음이니까 김 여사께서 주문하십시오.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국수는 틀림없지만 우리 것과는 사뭇 달랐다. 국수가 담긴 그릇에 야채가 든 쟁반이 따라붙었다. 쟁반에 양파 썬 것과 생콩나물이 수북했다. 콩나물을 보자 대뜸 비릿한 냄새가 비위를 상하게 했다. 콩나물을 생으로 먹습니까? 이건 콩나물이 아니라 숙주예요. 그녀가 이천보 국수에다 양파와 숙주를 손수 넣어주었다. 거기에다 구추 썬 것과 월남 향료라면서 소스까지 첨가했다. 이천보는 숙주 역시 비릿한 선입관이 들어 젓가락을 선뜻 들지 못했다. 그녀가 먼저 먹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였다. 이천보도 그녀를 따라 숙주와 국물부터 한 입 넣었다. 순간 매운 고추맛이 코를 찌르면서 비릿한 숙주가 목에 탁 걸렸다. 도저히 그냥 삼킬 수가 없어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는 주접을 떨어야 했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이마에 진땀 흘렀다. 야릇한 맛 때문이기도 했지만 처음 만난 여자 앞에서 보인 추태가 부끄러웠다. 혼이 나는 날 똥 싼다더니 딱 극작이었다. 자리로 돌아오자 그녀도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안절부절못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다. 더욱 미안한 쪽은 이천보였다.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김여사께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제 생각만 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오늘 좋은 경험했습니다. 다른 걸로 드시면 어떻겠어요? 아닙니다. 김여사도 입맛이 달아났을 텐데요 뭐. 결국 둘 다 웃는 것으로 점심을 때운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런 중에도 그녀는 오늘 만난 목적을 마무리할 뜻이었는지 이천부한테 이것저것을 물었다. 선생님은 재혼하시면 따로 나가사실 건가요? 그건 들어올 사람과 상의해야 되겠지요. 김여사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걸 좋아해요. 손자들 재롱도 보면서 북적대며 모여 사는 게 재밌잖아요. 뜻밖이네요. 보통 함께 사는 걸 고려한다던데. 선생님은 선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김여사가 두 번째입니다. 김여사는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일곱 번째예요. 실망하셨죠? 저한테 실망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저도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보게 될지 모르는 걸요.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여자들이 원체 내숭을 잘 떨잖아요.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앞이 막막하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을 보는 걸요. 힘내세요. 선생님한테 꼭 맞는 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곧 일어날 듯인지 또 시계를 봤다. 약속이 있는 눈치였다. 이럴 때는 이쪽에서 선수를 치는 게 덜 무한할 것 같았다. 이천보가 서둘러 카운터로 다가갔다. 음식점을 나서자 그녀가 죄송해요. 동창들과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만 실례해야 되겠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내 등을 돌렸다. 비로소 그녀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몸피는 나이답지 않게 가냘픈 편이었고 엉덩이도 쌀까마와는 무관한 여자였다. 멀리서 보는 낯선 여자의 뒷모습이었다면 30대 여자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이천보는 그녀가 사라진 길과 반대쪽으로 정치없이 걸었다. 잠시 박분희와 그녀를 비교했다. 박분희의 교양과 비교하면 김순녀가 한참 넘쳤다. 자기 분수도 알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그만하면 된 것 같았다. 아무래도 그녀가 이천보를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선을 일곱 번씩이나 보는 여자라면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을 것이다. 더구나 재혼하면 아들 내외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자신과는 달리 함께 살기를 원했다. 이쪽에서 마음에 들어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이천보가 한 건물 앞 간이의자로가 앉았다. 마침 핸드폰에서 진동이 흘렀다. 고상기였다. 그가 대뜸 그 후로 선을 또 보았냐고 물었다. 방금 김순녀와 헤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대충 설명하자 강남에 있는 주위 호텔 커피숍으로 당장 오라고 했다. 마침 동창 송길수와 같이 있다며 술자리를 제안했다. 딱히 할 일이 없었던 이천보는 그 즉시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나이 들어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고 게다가 오늘처럼 기분이 우울할 때는 고상기 같은 친구가 고마웠다. 송길수는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친하게 지냈으나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부터 거의 만나지 못했다. 동창의 애경사 때나 간신히 볼 뿐이라 그의 근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호텔 커피숍 가까이 왔으나 요인은 없었다. 맞선을 눈앞에 뒀을 때만 초조하게 일어나는 현상인 셈이었다. 하는 일마다 대범치 못한 성격 탓이었다. 커피숍에 들어서자 구상기가 손을 번쩍 들었다. 왠지 혼자 앉아 있었다. 이천보는 자리에 앉자마자 송길수를 찾았다. 그가 대각선 방향의 구석진 자리를 턱으로 가리켰다. 이천보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송길수를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뜻밖에도 조금 전에 헤어진 김순녀가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불에 소름이 돋았다. 송길수 앞에 앉은 여자는 누구야? 선보는 중이야? 친구 선보는데 우리가 왜 끼어들어? 여자 인상을 봐달래. 그런데 저 친구가 선을 왜 본다는 거야? 언제 상처했나? 이혼했잖아. 우리 나이에 이혼을 하다니. 천보가 보기에 저 여자 어때? 글쎄... 이천보는 마음이 씁쓸하면서 그럴 자격도 없이 김순녀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었다. 아까 헤어질 때 분명히 동창과 약속이 있다고 했었다. 그게 바로 송길수와 맞선을 보기 위해 둘러댄 것 뿐이었다. 이천보한테 일곱 번째 맞선 상대라고 털어놓았던 그녀의 고백이 떠올랐다. 결국 송길수는 여덟 번째 남자인 셈이다. 이천보한테는 며칠에 한 번 보는 것도 벅찬 일인데 그녀는 하루에 두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30분쯤 지나자 송길수와 김순녀가 함께 일어났다. 송길수가 차값을 지불하는 동안에 여자는 나가 있었고 송길수도 그녀를 따라 나섰다. 둘이 식사할 뜻으로 함께 나간다면 또 월남국수 집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어 그만 웃음이 나왔다. 고상기가 왜 웃냐고 물었다. 이천보가 밑도 끝도 없이 월남국수를 먹어봤냐고 물었다. 고상기가 뜨악한 표정으로 그를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월남국수라니? 먹어보지 않았다면 그만이고. 싱겁기네이. 오늘 만난 여자는 어땠어? 느낌에 이번에는 내가 채였어. 천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야?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먼저 여자보다 다소 낫을 뿐이야. 웬만하면 밀어붙이지 그래. 50대 중반 여자 더 골라봤자야.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이천보는 자신의 처지와는 달리 그녀가 대가족 분유기를 선호한다는 걸 말해 주었다. 그러자 요즘 시대에 그만하면 괜찮은 여자라며 이천보 앞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다. 아들 내외가 따로 살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 그런 얘기 했다가는 며느리가 낙담하지 않겠어? 아들 맘을 슬쩍 떠보지 그래? 안 돼. 실은 나도 따로 살고 싶거든. 이때 송길수가 다시 나타났다. 커피숍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돼 돌아온 걸 보면 호텔 앞에서 헤어진 것 같았다. 이천보는 그와 악수를 하면서 월남국수 같이 안 먹었냐고 묻지 못해 안달이 솟았다. 왜 그냥 헤어져? 식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는군. 김순녀가 식사 시간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먹지를 못해 시장할 텐데도 굳이 사양한 게 이상했다. 그건 송길수와 함께 식사할 뜻이 없다는 뜻이다. 서로 조건은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 여자는 대가족 살림을 원해. 나는 아들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말이야. 아들이 혼자 사는 장모를 모셔야 할 형편이거든. 장모 모시겠다고 애비를 내보네. 사정이 딱하게 됐어. 안 사돈이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만큼 병이 깊거든. 그런데 길수는 어느 결혼정보 회사에서 여자를 소개받은 거야? 듣고도 잊어버렸어. 천보는 어딘데? 며느리가 정한 거라 나는 몰라. 둘의 얘기를 내내 듣고만 있던 구상기가 갑자기 거 이상하네? 하고 구개를 갸웃거렸다. 뭐가 이상하냐고 이 천보가 물었다. 천보가 오늘 만난 여자도 대가족 살림을 원한다고 했는데 길수가 방금 만난 여자도 그랬다잖아. 그러니까 이상할 수밖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닮아서 그래. 혹시 아까 그 여자 천보가 선본 여자 아냐? 그럴 리가 있나. 이 천보가 부인은 했지만 가슴이 뜨끔한 건 사실이다. 송내를 숨기고 있는 것이 송길수한테 미안했다. 사실대로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의 잘못은 아니다. 굳이 탓을 하자면 김순여 그녀가 미안해할 일이었다. 그래도 함구할 수밖에 없는 건 자신에 이어 송길수마저 그녀에게 배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설가의 표현대로 인생은 날마다 꽁트가 맞는 것 같았다. 셋이 커피숍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술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송길수 자신이 내겠다며 돼지갈비집으로 들어갔다. 좋은 일이 있냐고 묻자 맞선 교재비로 쓸 돈이 구스란히 남았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천보는 그것까지 비슷해서 또 웃었다. 고기가 철판에 올려지자 송길수가 술병을 잡아 차례로 잔을 채웠다. 이 천보가 송길수의 근황을 모르면서 이혼 사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얘기하자면 길다며 눈을 내리깔았다. 길수가 바람 피울 위인은 못되구. 내가 바람을 피워? 그런 건 상상도 안 해봤어. 그토록 애처가가 어떻게 이혼을 했어? 내가 이혼을 당한 거지. 어찌된 일인고 하니? 의상 디자이너였던 그의 아내가 국내에서는 유명세가 붙은 여자였다. 이 천보도 간혹 여성 잡지에서 그녀의 화려한 모습과 작품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가 공부를 더 하겠다며 갑자기 바리로 떠났다. 그렇게 떠난 지 1년쯤 돼서 송길수한테 느닷없이 이혼 요구서가 날아왔다. 현지에서 알게 된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게 이혼 사유였다. 기가 막히네.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이혼해 주었지. 그런 여자를 억지로 불러들여 보았자 올 것도 아니야. 설사 온데도 부부로 살 수 있겠어. 어차피 깨진 쪽박인걸. 그게 언제였어? 한 10년 됐어. 10년 전에 헤어졌다면 진작에 재혼하지 그랬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했어야지. 여자한테 실망을 느낀 데다가 자식 남매가 대학 다닐 때였거든. 그런 자리에 새 여자가 들어오겠어? 그래서? 그렇게 자율피일 미루다가 이 꼴이 된 거야. 이혼할 당시 아이들 반응은 어땠어? 아이들도 애미한테 배신감이 들었던지 그 후로는 앞면 싹 바꾸더군. 전 저는 프랑스 놈과 잘 산대. 알게 뭐야. 알고 싶지 않고. 송길수가 얘기 끝에 이를 부두둑 깔며 술을 한 입에 털어넣었다. 그걸 신호로 고상기와 이천보도 따라서 잔을 비웠다. 망둥어가 뛰니까 뒷간 빗자루도 뛴다더니 여권 신장 운운하는 세상이 되니까 별일 다 보겠군. 결국 남편과 자식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자기 뱃속에서 열 달을 키운 자식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세상에 남편이 대수라든가. 여자가 그렇게 모진 거야. 젠장.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랑 맞는다더니 기수가 딱 그짝이었군. 셋이 갑자기 죽임하자 술자리가 오래 지속됐다. 이천보는 여우같이 굴었던 김순녀 얼굴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름 석자를 어금니로 잘근잘근 씹었다. 달코달키로 말하자면 박분이나 김순녀나 다를 게 없는 여자들이었다. 외모만 다를 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비슷했다. 송길수와 이천보의 첫 맞선에 대해서 물어 그는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박분이가 횟집을 선택한 저의와 분수 없이 마셔댄 술 따위를 낱낱이 들려주었다. 송길수가 박장 대수하며 자기한테는 그런 여자가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고상계가 갑자기 조은수가 있다며 두 사람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조은수라니! 앞으로 두 사람이 선을 더 볼 것이니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만난 여자를 서로 소개하는 거야. 일태면 이천보한테는 맞지 않아도 송길수한테는 천생연분일 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어때? 기막힌 아이디어지? 아이고,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내놓나? 여자가 무슨 탁구공이야? 어차피 자기는 안 먹을까 하는데 뭘! 차라리 고상계한테 넘기라고 하지 그래? 나야 임자 있는 몸 아닌가? 술자리는 결국 실없는 얘기로 막을 내렸다. 각자 한 병씩만 마시자고 한 것이 송길수가 떼를 쓰는 바람에 무려 네 병이나 마셨다. 이천보가 제일 많이 취했다. 지하철 타기가 부담스러워 택시를 잡았다. 이천보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세웠다. 집으로 곧장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술에 취해서라기보다는 며느리 대할 일이 캥겼다. 김순녀에게 기대할 것 같아 마음이 지레 답답했다. 여자가 맞득치 않았다고 하면 속으로 영감태기 주제에 하고 비웃을 것 같고 이쪽에서 채인 것 같다고 하면 그럼 그렇지 하고 몹시 실망할 것 같았다. 이미 땅거미가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월남국수를 한 가닥도 넘기지 못한 빈속이라 술이 더 빨리 취했을 것이다. 술에 취하고 보니 자신이야말로 의지할 데 없는 무고 지민임이 더욱 확실해진 것 같았다. 죽은 아내가 또 원망스러웠다. 아내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남편을 이 꼴로 남게 한 것이 밉고 야속했다. 여자가 아무리 모질다고 해도 흰머리가 나날이 늘어나는 남편을 두고 쉽게 눈을 감았다는 사실에 그만 부하같이 밀었다. 이때 할아버지를 부르며 손녀가 달려왔다. 마치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있을 시간에 맞춰서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손녀가 벤치에 다가앉자마자 이내 코를 틀어지고 몸을 발딱 세웠다. 문벤네가 역겨웠던 모양이다. 에이, 술 냄새! 할아버지도 술 먹었지? 조금 마셨다. 조금이 아닌데 뭘. 남자들은 왜 술을 먹어? 글쎄다.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구나. 아빠 왔어? 아직 올 때가 안 됐잖니. 토요일에는 일찍 오잖아. 올 때가 됐는데. 손녀가 길목을 향해 목을 내렸다. 이천보는 비로소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퇴직한 지 1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그날이 그날 같으면서 요일 개념이 없어졌다. 딱히 할 일이 없는 그로서는 요일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다. 손녀의 예측이 맞았다. 아들 차가 저만치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손녀가 폴짝거리며 마중을 나갔다. 아들이 주차하고 굿짱 벤치로 다가왔다. 슬그머니 엉덩이를 걸친 그 역시 약주 많이 하셨어요? 하고 눈치를 보았다. 이천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변명처럼 대충 털어놓았다. 김순녀가 자신을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것 같다는 대목에서는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버지가 어때서요? 그 여자분이 사람 볼 줄 모르는 것 같네요. 나한테 볼 게 뭐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애비를 위로하지 않아도 된다. 여자가 어디 그뿐이라더냐. 선을 또 보면 되는 거지.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그만두세요. 아니다. 결혼정보 회사인가 뭔가 하는 데서 또 보라면 보지 뭐. 그만 들어가세요.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알았으니 먼저 들어가렴. 나는 더 앉아있을 생각이다.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아들이 손녀를 달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이 나왔다. 그만하면 효자에 드는 축이라고 자위하면서 잠시 아들의 성장과 정을 되짚었다. 어릴 때는 문열이 티를 내느라고 그랬는지 미루나무처럼 문실문실 자라지 못한 데다가 때로는 얼뜨기처럼 군적이 많았다. 그때마다 아내는 속이 상해서 안달을 부렸다.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몸도 튼실해지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제법 잘했다. 아내는 그게 신기해서 자기 정성으로 궁을 돌렸다. 아들에 비해서 딸은 매사 악바리로 굴었다. 공부고 운동이고 남한테 지는 걸 싫어했다. 아내는 그것 또한 자기를 닮아서 그렇다며 일마다 애면 글면하는 남편한테 비아냥되곤 했다. 아무려나 이천보는 자식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 고마워서 그러한 아내를 굳가워하지 않았다. 같은 배로 낳은 자식이면서도 아들은 정이 많은 데 비해서 딸은 쌀쌀맞기가 천상 제 어미를 빼닮았다. 이천보의 재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아들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으나 딸은 애비를 몰려만 사람 대하듯 앵돌아 앉았다. 이천보가 선을 두 번이나 보는데도 전화 한 통 거는 법 없이 냉랭하게 굴었다. 이때 핸드폰이 울렸다. 손녀가 건 전화였고 저녁 먹을 참이니 올라오라고 붙였다. 이천보는 이천보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보고는 펜치에서 엉덩이를 뗐다. 이천보가 식탁에 다가앉자 며느리가 눈치를 살피려 들었다. 아버님 요즘 술을 너무 자주 드세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천보는 대꾸 없이 국만 떠먹었다. 아들이 이틀 후가 제 어미 기일이라고 귀띔했다. 비로소 이천보는 아내의 기일을 까맣게 잊고 있음을 깨달았다. 죽은 아내한테 조금 미안했다. 망자는 먹물처럼 새까맣게 어둡고 천길 골짜기처럼 깊고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땅 속에 갇혀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새여자 들이겠다고 나대는 꼴을 비웃을 것 같았다. 이천보는 금세 입맛을 잃어 슬그머니 수저를 놓았다. 아들 내외가 고개를 숙였다. 내내 제잘거리던 손녀까지 입을 딱 봉했다. 그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이천보는 등을 벽에 기댄 채 우두커니 앉아 눈을 감았다. 느닷없이 소복차림의 아내가 낯빛으로 다가와서는 눈꺼풀을 억지로 열았다. 이천보가 흠칫 놀라서 엉덩이를 뺐다. 진짜 내 뜻이 아니라고 세 번째 이야기 제사진의 시간에 맞춰 딸과 사위가 나타났다. 딸이 이천보 방에 목을 끼우고는 대뜸 아빠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조소부터 보냈다. 이천보는 눈길도 주지 않고 애먼 신문만 뒤적거렸다. 딸이 방으로 들어와 그와 마주 앉았다. 맘에 드는 여자가 있던가요? 엄마만한 여자가 있으려고요. 왔으면 주방에 가서 일이나 거들어.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허! 이천보가 눈을 부릅뜨자 알았다구요. 입을 삐죽거리며 물러났다. 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신문을 구겨 던졌다. 이어서 사위가 들어쌌다. 아버님 좋았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는가? 환율이 급락하는 바람에 수출업체마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사위는 현재 가방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중이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환 시세 때문에 특히 수출업이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았다. 그런 중에도 잘 버티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위가 사업에 실패하면 딸이 성질급한 밴댕이처럼 팔딱거리며 눈을 뒤집을지도 모른다. 그 성미에 오죽하리아 싶어 이천보도 지레 겁이 났다. 9시가 되면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예법대로 한다면 자정 임박해서 상을 차려야 한다. 그러나 아들과 사위가 이튿날 출근해야 암으로 자연스럽게 무시되고 있었다. 이천보도 굳이 고집할 생각이 없었다. 제사가 시작되자 이천보는 아내의 영정에 흘끔 견눈질만 주고 밖으로 나왔다. 자식들에 섞여 아내의 생전을 반추하고 싶지도 않았다. 재혼하겠다고 여자를 바꿔가며 만나고 있는 처지에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게 자신의 뜻은 아니지만 미안한 건 사실이었다. 아파트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갈 곳은 역시 놀이터 벤치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구름이 몰려와 별은 하늘 어디에도 없었다. 공원을 밝히고 있는 보안등 주위를 하루살이 야행충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그것들은 마치 해뜨기 전까지의 허락된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다라는 것처럼 보였다. 이천보는 야행충들에게서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아내의 영정을 견눈질로 훔쳐봐야 하는 자신의 근황이 꼭 그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다.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 77세까지 구작 십여 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맞선을 보러 다니는 모양새가 그랬다. 새삼스레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낯선 여자와 모험을 하는가 싶어 두렵기도 하고 어처분히 값 샀다. 새 여자가 행복을 짊어지고 올 것도 아니고 여생이 안혼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어리석은 짓 같았다. 고상기의 충고대로 며느리한테 밥상 받지 않겠다고 재혼을 한다면 그건 더욱 서글픈 일이다. 요즘 세상에 힘들여 재혼해서 남자 밥상이나 차려줄 여자도 없을 것 같았다. 어떤 여자가 선택될지는 몰라도 그녀 역시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을 것이다. 전처럼 빨래하고 청소하고 끼니 챙길 마음이 있을성 쉽지 않았다. 이참보는 몸부림치고 있는 야생충들을 다시 돌아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구름이 아까보다 더 낮게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다. 비나 쏟아졌으면 오늘 세 번째 여자를 만난다. 이번에는 어떤 여자일까 하고 기대하거나 궁금하지도 않았다. 단지 박분희나 김순여한테 경험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며느리 말에 의하면 그녀가 아직 결혼 경험이 없는 여자라고 했다. 이천보는 그 의미를 곧장 이해하지 못해 며느리한테 되물었다. 결혼 경험이 없다니 무슨 뜻이냐. 아직 처녀래요. 처녀가 뭐가 답답해서 나 같은 늙은이를 만나겠다는 거냐. 처녀라도 나이가 많으면 도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시인이래요. 뭐? 시인? 골치 아프겠구나. 왜요? 아버님. 시인이면 영혼이 맑고 순수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안에 시인이 있다는 건 영광이잖아요. 글쎄다. 고고한 척하는 여자가 아닐지 모르겠구나. 일단 만나는 보세요. 그건 그렇고 결혼 정보 회사 이름이 뭐냐? 만복 재혼 정보 회사 왜요? 그냥 물어본 거다. 그런데 한 여자가 여러 군데다 재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럼요. 두세 군데에다 신청서를 내는 사람도 있대요. 송길수가 신청서를 낸 곳이 한빛 결혼 정보 회사라고 했으니까 같은 회사는 아닌 게 분명했다. 결국 김순녀가 다른 곳에도 신청서를 낸 셈이다. 이천보는 그 시인이라는 여자를 일단 만나보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시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예술인을 비롯해서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치고 성격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는 걸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까다로운 성격이라면 박본이나 김순녀한테 없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자작실을 읊으면서 그에 대한 느낌을 묻는 장면을 떠올리자 슬그머니 겁이 났다. 여지껏 시라고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나 읽었을 뿐인 처지로는 진땀나는 일이다. 그의 물음을 싹 무시할 수도 없어 어설프게 혀를 놀렸다가는 대뜸 무식한 남자로 구겨버릴지도 모른다. 골치 아플 것 같았다. 오늘 약속 장소 역시 지난번의 그 호텔의 커피숍이었다. 이번에는 요일을 느끼지 않았다. 긴장할 것에 대비해 화장실에 미리 들렀다. 커피숍에 들어서자 오늘은 왠지 박분희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웨이터가 아크릴판에 이천보의 이름을 써서 들고 다녔다. 이천보가 안내받은 곳에 남녀가 앉아있었다. 젊은 사내가 벌떡 일어나 결혼정보 회사에서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천보와 여자를 차례로 소개했다. 그녀 이름이 유안젤라라고 해서 생소한 느낌부터 들었다. 잠시 후 직원이 가고 유안젤라와 둘만 남았다. 시인답게 그녀는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대뜸 박분희 모자가 떠올랐다. 유안젤라는 당돌할 만큼 눈을 꼽꼽이 세워 이천보를 바라보았다. 꼬나봤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 눈초리가 조금 위로 지켜져 있었다. 누구한테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일 것 같아 지레 주눅이 들었다. 몸피는 왜소한 편이었다. 얼굴 피부는 창백할이 만큼 아주 희었고 오뚝한 코는 강한 성격임을 드러내기 위해 솟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인중 옆으로 검은 점이 뚜렷하게 박혀있어 도둑한 입술이 돋보였다. 이천보는 그녀보다 먼저 말을 꺼내리라 다짐했지만 그녀가 먼저 기회를 채갔다. 세무서에 세무서에 오래 계셨다구요? 거기서 퇴직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세무서가 튀어나오는 순간 세리들 치고 한 재산 모으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던 박분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유안젤라 역시 연금 삼사백을 내뱉지 않을까 미리 경계했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그럴 뜻이 없었다. 친척 하나가 세무서에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분 성함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녀의 생각이 오를 것 같았다. 이름을 밝혀서 좋을 게 없을지도 모른다. 이천보가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몸이라 각 세무서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알고 있었다. 이름만 되면 그가 어떤 인물인가도 알만했다. 그가 좋은 성품이고 청렴한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세인들의 선입권처럼 비리가 있는 세리라면 알아서 좋을 게 없을 것이다.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다. 이천보 스스로 청렴한 세리였다고 자부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법이다. 유안젤라도 그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유 여사 성함이 특이하군요. 성당에서 받은 영세명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종교예요? 종교가 없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글쎄요. 딱히 꼬집어 말씀드릴 게 없네요. 가끔 등산이 나가는 정도죠. 유 여사 께서는 시인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건 사실이지만 아직 이름은 날리지 못하고 있는 걸요. 시를 자주 접하시는 가요? 유 여사 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음악은 자주 들으세요? 고전음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악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습니다. 유 여사 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무차르트를 자주 듣지만 드비시도 좋아해요. 슈베르트도 좋고요. 어제는 말러의 교양곡 돼지의 노래를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이천보는 그녀가 열거하는 음악가들에서 금세 기가 죽었다. 자신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 열등감이 들었다. 독서가 취미라고 할까 하다가 그건 취미 이전에 교양인의 필수라는 글이 떠올라 얼른 삼켜버렸다. 시인이시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겠군요. 읽고 쓰는 일이 제 생활인걸요. 이 선생님은 주로 어떤 책을 읽으세요? 글쎄요. 주로 역사에 권한 책을 읽습니다. 간혹 소설책도 읽기는 합니다. 시는 왜 안 읽으세요? 어려워서요. 도무지 뜻을 모르겠더군요. 시가 지나치게 관념적이라 그럴 거예요. 쉽게 형상화시킨 시도 많아요. 유여사 시는 읽기에 쉽다는 말씀인가요? 쉽게 쓰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그게 어려워요. 시집을 몇 권이나 내셨습니까? 아직 두 권 밖에 못 내고 있어요. 서점에 가면 볼 수 있겠군요. 출간된 지 오래돼서 서점에 없을 거예요. 그녀가 슬그머니 시계를 봤다. 바로 김순열을 떠올렸다. 이 여자도 그녀처럼 맞선 약속을 또 잡아놓았는가 싶어 마음에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녀 생각이 다른 걸 알고 미안했다. 이 선생님 여기가 답답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인지 갑자기 고궁 생각이 나서 그래요. 고궁 이라면 저도 좋습니다. 그 전에 식사부터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침 시간도 됐고 시장 하세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요. 그럼 나중에 하지요. 이천보는 차값을 지불하면서 그녀가 식사를 뒤로 미루는 정의에 대해서 생각했다. 식사를 서두를 만큼 상대방한테 호감을 갖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더 대화할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호텔에서 가까운 고궁이 덕수궁과 경복궁이었다. 이천보가 그녀에게 선택권을 넘기자 경복궁으로 가자고 했다. 경복궁까지 걷기에는 좀 애매한 거리여서 택시를 타자고 하자 그냥 걷자고 했다. 경복궁 돌담길 은행나무에 잎이 무성했다. 가을이 되면 이처리의 낙엽이 노랗게 깔려 장관이었다. 죽은 아내가 이처리를 특히 좋아해 거의 매년 함께 왔었다. 다소 감상적이었던 아내한테 이끌려 왔었지만 마음이 늘 메말라 있었던 이천보도 낙엽길을 걷는 기분은 좋았다. 길 이쪽에서 청와대길까지 펼쳐진 인도에 마치 노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아 황홀하기까지 했었다. 그때 아내가 당신은 감정이 너무 메말라서 마른 장작 같아요 하고 굳이 이 길을 걷자고 한 이유를 그렇게 둘러댔다. 이천보는 나는 평생 숫자하고만 씨름을 해서 어쩔 수 없어 로 둘러댔다. 유안젤라가 갑자기 이 길을 자주 왔었냐고 물었다. 묻는 저희를 몰라 가을에 어쩌다 한두 번 온 적이 있다고 할 뿐이었다. 아내와 매년 왔었다는 건 차마 고백할 수가 없었다. 재혼할 여자한테는 같은 조건이라면 상처한 남자보다 이혼한 남자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이혼은 증오를 남기지만 상처는 슬픔을 남겨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음을 경계하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걸 알면서 굳이 사실대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경내에는 한산한 편이었다. 간혹 일본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떼지어 다니기는 했지만 이천보와 유안젤라 같은 커플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제3자가 두 사람을 눈여겨 관찰한다면 부부의 산책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표정이나 침묵에 가까운 대화 모습을 보면 알만한 일이다. 음식점에서 마주 앉은 남녀의 경우에도 그들이 부부인지 내연 관계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다고 했다. 부부는 거의 침묵으로 식사를 하지만 내연의 관계는 대화를 많이 해서 그들 관계를 금방 알 수 있다고 우스갯 우스갯소리로 들었다.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천보와 유안젤라는 경회루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누각의 그림자가 연못에 드리워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다. 유안젤라가 누각이 언제 지어진 거냐 물었다. 아까 그녀가 주로 어떤 책을 읽느냐고 물었을 때 역사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1412년 태종임금의 명예에 의해서 창건된 겁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무려 270여 년이나 폐허로 방치되었었지요. 그럼 저건 중건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1867년 고종임금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재건됐지요. 목주 건축기술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 최대의 누각이죠. 저걸 지은 목적이 뭐예요? 주로 외국 사신들을 영접하면서 연회를 베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보시다시피 경회로는 2층 구조로 돼 있는데 위층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48개의 돌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외진주 즉 바깥기둥과 안쪽의 내진주의 모양이 다릅니다. 외진주는 방형 즉 사각형인데 안쪽의 기둥은 원통형입니다. 기둥의 둘레도 아래는 넓은데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경쾌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거랍니다. 지붕도 아름답네요. 발작지붕인데 저런 형태를 이꽁집이라고 한답니다. 마치 두 개의 날개가 펼쳐진 모양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러네요. 적에 중건된 것이 고종 때라면 그 당시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런 누각을 꼭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1867년 이면 고종이 즉위한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고종이 겨우 12살 때 즉위했으니까 저걸 중건할 때는 16살밖에 더 됩니까? 실권은 당연히 대원군한테 있었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정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쇄국 정책의 일환인 천주교 박해와 그리고 유생비리의 온상이었던 만동묘와 서원의 철폐였습니다. 왕권을 튼튼히 한다는 빌미로 대원군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다질 속셈이었지요.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지원군을 보냈던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위해서 숙종 때 유림이 청주에다 세운 사당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숙종 때 민정중이라는 문신이 북경의 사신으로 갔다가 의종으로부터 비례부동이라는 침피를 받아왔습니다. 그걸 당시 주자하게 대가였던 송시열한테 주었죠. 잠깐요. 방금 말씀하신 비례부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선왕들에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고히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송시열은 죽을 때 유생들에게 유언을 남겨 중국의 의종과 신종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묘 즉 사당을 짓게 했어요. 조종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유생들에게 전답과 노비까지 줬습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유생들의 비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걸 대원군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만동묘를 철폐했던 겁니다. 경외류를 중건하자면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중당했어요? 임진우란 때 경외류만 탄 게 아니고 경복군 전체가 소실된걸요. 그래서 대원군은 경복궁 재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진해서 나쁘게 한 기부금 형식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강제성을 띈 것이라 자연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죠. 그래서 원납전을 원망할 원의 원납전 이라 부를 장도 였습니다. 그렇다고 대원군이 이에 굴할 사람이 아니었죠. 수건 사업 이었으니까요.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정 확보야 어려움을 겪자 고육 책으로 당백전 이라는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위조 화폐가 나돌면서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원성과 함께 물가 상승만 부채질 했죠. 쌀 한 섬에 다섯 양하던 게 마흔 다섯 양으로 폭등하는 인플레 현상이 생긴 거예요. 결국 당백전 주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복궁은 왜 소실됐어요? 외군이 서울로 진격해 오자 선조 임금이 파천길에 올랐습니다. 임금이 성문을 빠져나가자 성남 백성들이 불을 지른 겁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경회루가 결국 백성들의 고혈로 만들어졌군요. 그래서 저는 아름답게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게 많았어요. 얘기를 하고 보니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것 같아서 부끄럽네요. 괜히 아는 재료래서 용서하십시오. 어머 아니에요. 몰랐던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된 걸요. 그런 걸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세요? 더구나 전공도 아니시면서 역사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괴태가 말하기를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고요. 맞는 말이네요. 그건 그렇고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이 시장하신가 봐요. 그런데 어쩌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식성이 좀 까다로워서 매식은 안 하거든요. 유효사만의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음식에는 인공 조미료가 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주로 채식만 하거든요. 선생님한테는 죄송해요. 사정이 그러시다면 하는 수 없죠. 이천보는 갑자기 난감했다. 시인은 성격이 까다롭다더니 식성까지 유별난 게 마음에 걸렸다. 같이 산다고 해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다. 이천보가 음식에는 잡식성에 가까워 그녀의 까다로운 입과 보조를 맞춘다는 건 못할 짓이다. 대체로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 이천보한테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죽은 아내와도 음식 때문에 자주 다퉜다. 이천보가 칼칼한 맛을 원하는데도 아내는 반찬을 매번 싱겁게 만들어 짜증을 내곤 했다. 짜고 매운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게 아내의 변명이었다. 그때마다 이천보는 청명에 주구나 한식에 주구나 결국 죽기는 마찬가지니 살아있는 동안 입맛대로 먹게 해달라고 때를 쐈다. 그러자 아내가 아이의 소금과 고춧가루통을 이천보 앞에다 내놓으면서 원대로 드시구려 하고 입을 삐죽댔다. 결국 유안젤라도 아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선생님은 꼭 한국에서만 사셔야 하나요? 무슨 뜻입니까? 이민을 가지 않는 아는 여기서 살 수밖에요. 저는 한국에서 떠나 살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이 나라에서 5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세계에서도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이 넓고 넓은 세상에 굳이 한 곳에서만 말뚝처럼 붙박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긴 두 발 달린 동물이 어디엔들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질적인 문화가 두려운 겁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기후도 다르고 풍습도 생판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모험이죠.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아닙니까? 저는 더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지기 전에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행을 즐기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죠. 유 여사께서는 한국사회가 싫어지셨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요. 정치가들의 작태도 보기 싫고 음식도 지겹고 항상 눈을 불아리고 사는 사람들도 무서워요. 여기는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종종 숨이 막혀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런 융통성이 없는걸요. 오죽하면 한직종에만 매달리다가 퇴직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위인이 고작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없지 않으니까요. 그나저나 저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죄송해요. 식사는 나중에도 되는데 유여사의 뜻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군요. 어머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유여사한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거북하지 않은 거라면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유여사가 과거에 결혼을 안 하셨던 분이라고 하던데 그게 궁금하셨군요. 굳이 숨길 필요가 없으니 말씀드리지요. 사실은 결혼을 했었어요. 단지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이죠. 결국 동거만 한 셈이죠. 그렇게 3년쯤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 후로는 계속 혼자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호적상 처녀인 셈이죠.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나니까 남자들이 모두 싫어지더라고요. 남자 혐오증 비슷한 게 저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괜한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처녀가 아니라서 실망하셨나요? 전만해요. 제 처지에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선생님 그만 일어나실까요? 제가 좀 피곤하네요. 갑자기 바깥바람을 너무 많이 쐰 것 같아요. 그녀가 이천보만 남겨놓고 먼저 일어났다. 그러고는 부탁이 있는데요. 제 뒤를 지켜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다짐을 주었다. 이천보는 그 말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 나귀가 샌님 쳐다보듯 그녀를 멀뚱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가 제삼 당부했다. 이천보는 비로소 대충 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한젤라는 경복궁을 빠져나와 곧장 택시를 탔다. 이천보라는 남자 역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국을 떠나 살고 싶은 희망은 첫 남자한테도 줄기차게 말했었다. 애초에 그런 조건으로 만났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받아주기 전에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으면서도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부모의 반대를 핑계로 자꾸 미루기만 했다. 애초부터 들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유한젤라가 그 남자한테서 벗어났다. 여고 시절부터 한국은 그녀에게 지옥이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받은 충격과 어머니의 알콜 중독과 정신병적 히스테리가 그녀를 못 견디게 했다. 가장 파탄의 원인은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이었다. 유한젤라는 그때부터 정신적 방황이 시작돼 결석을 밥먹듯이 했다. 성적은 바닥을 기기 시작했고 방학 때는 가출도 서슴지 않았다. 자연이 학교에서 문제학생으로 낙인 찍혀 정학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퇴학당했다. 그때도 후회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고 그 이듬해부터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다. 대학은 어렵지 않게 들어갔고 불문학과를 선택해 문학의 뜻을 도왔다. 대학 졸업반 때 마침 신춘문예의 씨가 당선돼 그때부터 어죁은 시인 행세를 했다. 졸업하자마자 잡지사 기자가 돼 사회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어머니가 기어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참으로 지겹고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종종 자살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병원에 갇혀있는 어머니가 걸려 차마 실행할 수가 없었다. 마침 그때 남자를 만났다. 그는 대학 강사로 당장은 부잘 것 없는 남자였다. 후에 그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안젤라가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그 즈음에 고맙게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무거운 짐을 벗어 슬프지 않았다. 그것도 소용없게 돼버렸다. 결국 한국에서 벗어나는 꿈도 펴보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결혼정보 회사를 찾아갔다. 한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남자 만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중이었다. 지금까지 네 남자를 만났으나 모두 자신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늙어서 서로 등이나 긁어주며 살자는 게 일반적이었다. 오늘 만난 이천보가 세리였다고 해서 조금은 희망을 걸었었다. 결과는 같았다.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남자였다. 단 한 가지 그가 역사 얘기를 구수하게 엮는 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옛날 얘기나 들으며 살자고 정보 회사를 찾아간 건 아니었다. 어쨌든 열 남자까지는 만나볼 생각이었다. 그래도 맞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국으로의 꿈을 포기할 것이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천보는 경회로 앞 벤지야나마 송수길한테 전화했다. 지난번 술자리에서 고상기가 우수갯소리로 한 농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에게 소개하라고 했다.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유안젤라의 뜻을 송길수한테 전하고 반응이 듣고 싶었다. 신호는 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폴더를 닫고 그에게서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다. 전화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혹시 낮잠을 자는가 싶어 전화를 다시 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나이 들면서 청력이 약해진 탓일 것이다. 그건 이천보도 마찬가지였다. 청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휴대전화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더구나 수신음을 진동으로 작동해 놓으면 그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다. 감각이 둔해진 탓이었다. 벨소리로 전환시켜 놓아도 다른 사람의 것과 혼동이 돼 번번이 핸드폰을 열었다. 벤치에 마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궁 밖으로 나가봤자 딱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들어온 김에 근정전까지 둘러볼 생각이었다. 마침 이천보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가 느럭느 다가오고 있었다. 입성이 깨끗하고 얼굴 느럭 다가오고 있었다. 입성이 깨끗하고 얼굴 피부도 고왔다.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다. 왠지 표정이 밝지 못했다. 어떤 일로 근심 중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천보는 수심에 차 있는 듯한 그의 얼굴에서 동병 상년을 느끼려고 했다. 이 남자도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면 갑자기 발견된 몹쓸 질병을 두려워하거나 병든 아내를 걱정하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혹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면 이천보처럼 재혼을 막막히 할 수도 있고 이때 핸드폰이 울렸다. 송길수 전화였다. 천보가 전화했었군. 귀에다 오이를 틀어박았나 왜 전화를 바로 못 받아. 지하철 안이 시끄러워서 듣지를 못했어. 웬일이야? 길수 한테 여자 하나 붙여주려고. 이 용감이 웃기시네. 자기 처지가 어떤 줄도 모르고 나한테 여자를 붙여주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겼어. 호래비는 호래비끼리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 자기가 한 말을 벌써 잊었어? 선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소개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천보가 딱지 놓은 여자를 나한테 넘기겠다는 말이지. 실은 내가 채였어. 괜찮은 여자야. 길수 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그 여자가 시인이라고. 뭐? 시인?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내가 예술하는 사람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 전부도 알잖아. 더구나 글라브랭이나 쓰는 지들은 골치 아퍼. 미인인데도 싫어? 게다가 미인이라 보지 않아도 꼴깝게나 떨려 자겠군. 그 여자랑 외국에 가서 살 생각 없어? 참입 가격이군. 그 여자가 돈 대겠대? 그럴지도 모르지. 돈 좀 있어 보이던데. 천보는 그토록 괜찮은 여자를 왜 나한테 던긴 다는 거야? 나는 이미 채였다니까. 내가 외국에서 살 주변 머리가 못 되잖아. 이천보는 유안젤라와 나눴던 얘기를 사족까지 붙여 장광설로 늘어놓았다. 송길수는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았다. 베레모슨 시인의 대목에 가서는 또 즐겁을 했다. 하긴 송길수한테 시인은 돼지 발톱의 매니큐어 격일 것이다. 평생을 철강업에만 종사하던 터라 시인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천보도 그 점을 알면서도 재미삼아 슬쩍 던져본 것 뿐이었다. 이천보가 통화를 끝낼 기미를 보이자 소주 한잔 하겠냐고 물었다. 따분한 마음으로는 구미당기는 제안이지만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곡두처럼 다가섰다. 자주 마시니까 이 며느리 눈치가 보여. 시아버지 술 마시는데 며느리가 왜 간섭해? 간섭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맞선에서 번번이 퇴짜어 맞는 주제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시애비가 한심할 거 아니야.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더니 첨부가 딱 그 짜기로군. 마누라 죽자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본단 말이지? 불쌍하군. 매달린 개가 누워있는 게 보고 불쌍 타고 한다더니 그렇게 말하는 길수는 어떻고. 나는 누구처럼 눈치 따위는 안 봐. 내가 뭐 죄졌어. 나도 당당하게 생활비를 낸다고. 어쨌든 오늘은 그냥 들어가겠어. 맞선 이나 잘 보게. 이천부도 전화를 끊기는 했으나 술자리가 그립기는 했다. 그러나 방금 송길수한테 고백했듯이 여자한테 번번이 퇴짜 맞고 들어가는 차지로는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술까지 마시고 들어가면 오늘도 일이 틀어졌음을 미리 알리는 꼴이다. 그는 오늘도 아파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놀이터 벤치로 갔다. 며느리가 유안젤라에 대해 이거 어쩌건 모를 것에 대비해 미리 문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았다. 만약 유안젤라의 제의를 거절했다는 얘기를 며느리한테 하면 아쉬워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딴살림 차릴 거라면 될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이천보는 또 막막한 기분에 빠져 하늘을 올려보았다. 오늘은 옅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보는 하늘인데도 그때마다 다른 기분이 들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에는 자신의 미래처럼 막막하고 별이 총총할 때는 인생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달이 휘영청 밝은 날에는 죽은 아내의 얼굴을 보는 듯하여 고개를 떨궜다. 먼저 죽어버린 아내가 야속한 나머지 아내의 얼굴로 떠있는 달이 투박한 가마솥 뚜껑을 떠올리게 했다. 이때 저쪽 벤치로 여인 하나가 와서 앉았다. 이웃동에 사는 여자임을 단박이 알 수 있었다. 손녀 친구의 할머니라는 걸 들은 적이 있었다. 나이는 이천보보다 조금 많아 보였다. 그녀 역시 이천보처럼 늘 같은 벤치 앉았다. 그녀도 하늘을 올려보고 있었다. 이천보는 그녀로부터 슬그머니 등을 돌려놓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자기처럼 하늘을 볼 때마다 번번이 다른 기분이 들면서 미래가 막막하거나 인생의 갈피를 잡을 수 없거나 먼저 죽어버린 남편을 원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며느리 눈치가 더욱 힘에 겨울 수도 있고 그녀의 아들 내외가 맞벌이 부부라고 했다. 사실이면 며느리한테 목격될 경우 남세스런 일이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쪼르르 다가와 눈치부터 살폈다. 이천보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외롭고 왔다. 대뜸 유안젤라에 대해서 물었다. 이천보는 글쎄다 붙어내놓아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분이 정말 시인이래요? 그렇다더구나. 시집을 두 권이나 냈다는데. 어머 멋있어요. 시인이니까 얼굴도 고으시겠네요. 글쎄다. 사람의 얼굴은 제 눈에 안경 나름 아니겠냐. 오늘은 무슨 음식을 드셨어요? 굶었어. 어머 왜요? 사정이 그렇게 됐어. 이천보는 유안젤라를 매식을 못하는 반푼이로 깎아내리고 꽤 까다로운 성격임을 강조했다. 며느리가 시를 쓰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유안젤라 편에 서고 싶어 했다. 그게 무망치복을 놓아버린 시아버지를 탓하는 의미로 들려 무한하면서 괘씸했다. 그런 여자가 만든 음식이 오죽하겠냐. 게다가 채식만 한다니 염소도 아니고 원. 그게 웰빙 스타일인걸요. 시인이라 역시 감정이 여린 분이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재혼하면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더라. 어머머 정말 멋진 분이네요. 그래서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냐. 이 구풍을 즐기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환상적이네요. 애야 밥이나 주렴. 시인 만나서 배만 고랐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아버님. 그제서야 며느리가 아이처럼 폴짝거리며 주방으로 달려갔다. 며느리의 반응은 이촌보가 예상한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역시 며느리는 되도록 시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 것 같았다. 그걸 멋있어요 환상적이네요 하는 식으로 자신의 속내를 은폐한 셈이다. 늙으면 모든 게 서러운 거야. 오늘 네 번째 여자를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역시 지난번 그 호텔 커피숍 이었다. 이촌보는 이제 만성이 돼 긴장도 없어졌다. 커피숍 앞에서 요의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커피숍 에 들어서서 지난번에 앉았던 창가 자리를 바라보았다. 먼저 그 남자 직원은 왠지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비슷한 나이에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자리는 그 자리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어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다. 이천보는 입구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그렇게 2분쯤 지나자 웨이터가 아크리판을 들고 호를 돌았다. 이천보를 찾는 신호였다. 이천보가 두 여자 앞에 서자 여인 중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부 회사 직원인 것 같았다. 세 여자를 연결시켰던 지금까지의 중매쟁이와는 달리 나이가 지긋했다. 그녀가 명함을 내밀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여인은 유안젤라보다 젊어 보였다. 첫눈에 50중반이 안 돼 보였다. 오종종한 얼굴이 고양이 낯짝만큼이나 작아서 꼭 중학생 얼굴 같았다. 핸드백을 잡고 있는 손도 아이 주먹보다 결코 크지 않았다. 세워보나마나 키도 그만큼 작을 것 같았다. 직원이 두 사람을 차례로 소개하자 그녀가 오북자라고 해요 하고 목례만 보냈다. 직원이 사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런 중에 그녀가 갑자기 이 선생님께서는 오늘이 네 번째 시지요. 이천부를 무한에 빠뜨렸다. 오복자 표정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 역시 열 번을 각오했을 것 같았다. 네 번 다섯 번은 보통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열 번까지 플랜을 짜놓고 있는 걸요. 한 번에 성사시키면 더 좋지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선생님께서는 꽤 젠틀하신 학자 풍이시니까 여성분들이 호감을 가질 법도 한데 여기 오복자 여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두 분이 딱 어울리세요. 오여사께서는 현재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가 잘 통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신뢰하겠어요. 아무쪼록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 맑은 음성으로 생글생글 웃던 중매쟁이는 금세 사무적으로 돌변해 자리를 떴다. 이천보는 궁둥이를 요란하게 흔들며 사라지는 그녀를 바라봤다. 오복자가 갑자기 말을 참 잘하죠 하고 이천보의 주의를 돌려놓았다. 전형적인 중매쟁이 같지 않습니까? 식업선택을 잘한 것 같네요. 저는 오늘이 네 번째인데 오여사 께서는요. 세번째인데 못할 짓이네요. 처음 보는 남자를 뜯어본다는 게 저한테는 고역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것 또한 저와 같으십니다. 사람을 앉혀놓고 품평하듯이 말 걸어보고 관찰하고 헤어져서는 마음 찝찝해하는 일이 무척 힘들어요. 저 역시 그래요. 할 짓이 아니에요. 무슨 영화가 기다린다고. 오여사는 많이 젊으신데 어쩌다가 혼자 되셨는지요.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서로가 더 가까워진 다음에 말씀드릴 문제 같네요. 그렇겠군요. 제가 경술했습니다. 이천보는 무한해서 잠시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 말대로 지금은 물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맞선을 네 번이나 보고 나니 이젠 유둘유둘한 마음까지 드는 것 같았다. 자신을 젠틀한 학자풍으로 소개한 중매쟁이가 무색한 꼴이 돼버렸다. 학자는 커녕 무식한 날탕으로 볼 것 같아서 손에 땀이 고였다. 저는 남매를 낳아 현재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에도 출가 했고요. 오여사 께서는 저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출가 했어요. 그럼 독신으로 계시겠군요. 사위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실은 저도 아들 내외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또 그래야 될 것 같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부담스럽지요. 오여사 께서는 대학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그녀가 왠지 고개를 숙였다. 선뜻 대답할 일이 아닌 눈치였다. 이천보는 그녀의 정수리를 바라보며 자신이 잘못 물었나 싶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가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건 직원이 먼저 밝혔다. 이천보는 그녀의 전공이 궁금할 뿐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직원이 하는 말을 너무 믿으시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실은 제가 청소년 단체에서 카운슬러로 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청소년 심리에 대한 강의 의뢰가 가끔 와요. 직원이 그걸 과대 포장한 거죠. 그 여자 소개가 아주 틀린 건 아니로군요. 이 선생님한테 저를 포장할 생각이 없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인걸 왜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낯간지러운 일이에요. 솔직한 분이시군요. 순간 내숭 같은 건 떨지 않는다던 박분희의 술 취한 모습이 떠올랐다. 오복자도 내숭 따위는 떨지 않을 여자 같았다. 내숭 따위는 떨지 않을 여자 같았다. 두 여자의 내숭은 사뭇 달랐다. 박분희는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낸 다음 당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 뿐이었다. 반면에 오복자는 상대방한테 흠잡힐 언행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깔끔한 성격 같았다. 두 여자의 진실을 저울질 안다면 오복자의 접시가 더 내려앉을 것 같았다. 그건 유안젤라의 진실의 무게와도 비슷할 것이다. 박분희가 분수에 넘치는 언행을 보이기는 했어도 어차피 얼굴에 철판 깔고 맞선보는 처지로는 그녀가 더 솔직할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자신을 까발리는 그러한 성격을 좋아할 남자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동안 만나보신 분들은 어땠나요? 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여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요. 내가 제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이럭궁 저럭궁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나중에 저에 대해서도 그러실 테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선생님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격이 까다로우신가 봐요? 글쎄요. 누구에게나 독특한 성격 한 가지쯤은 있는 법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여자가 술에 취한 걸 싫어한다든가 또요? 자발 없이 구는 것도 싫지요. 속담에 자발 없는 귀신은 물압도 못 얻어먹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경솔하게 굴면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는다는 뜻입니다. 물압 이라는 게 뭐지요? 구탈 때 귀신을 위해 물에 말아서 문간에 내놓는 밥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사모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으니까 오랜 세월 고락을 함께 하셨겠지요. 갈등 없이 사는 부분은 없죠. 저는 그렇다치고 오여사의 성격은 어떠신가요? 솔직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고 글쎄요. 선생님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술 마시고 주정하는 남자는 딱 질색이고 언행이 가벼운 남자도 싫고 자신을 포장해서 박식한 채 하는 남자는 물론이고 재산 좀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남자는 시첸말로 반맛이에요. 싫은 게 너무 많았나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천보는 그녀가 싫어하는 것들이 자신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무한했을 것이다. 적어도 오복자는 박분희처럼 재산 상태나 연금 액수나 승용체 따위를 묻지는 않을 여자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오종종한 얼굴과 왜소한 체구와 솔직한 언사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녀를 거부한다면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 에 대해서 생각했다. 거의 기형적일 만큼 작은 얼굴 너무 왜소한 체구 싫은 것이 많은 깐깐한 성격 성격 까다롭기로 말한다면 매식을 못하는 유안젤라가 있고 죽은 아내도 비켜가지 못할 것이다. 아내가 지나치게 깔끔을 떨었다. 집안에 먼지 날리는 걸 보지 못하고 화분에는 항상 수분이 있어야 하고 설거지는 제때 해야 하고 개수통에 밥알이 남아있으면 질색하고 빨래는 보송보송하게 말려야 하고 음식 씹으면서 말하면 금세 눈을 치뜨고 젓가락으로 반찬 쑤석거리는 꼴을 못 보는 것 등이다. 아내의 그 시시콜콜한 잔소리 때문에 종종 며느리가 입을 오리주둥이처럼 내밀곤 했다. 그러면 이천보도 며느리를 거들어 나무랬다. 당신의 잔소리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이 없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라고. 웬만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깔끔을 떨어대니까 당신한테 잔병이 많은 거야. 지나친 결벽증은 오히려 몸에 좋은 균도 못 들어와. 균에 대한 면역이 약해진다는 뜻이야. 그래도 나는 지저분한 꼴을 못 보니까 남자가 여자살림에 간섭이나 하지 말아요. 내 꼴을 정 못 보겠으면 당신이 나가면 되잖아. 나보고 나가라니.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나 만나라는 말이에요. 무슨 남자가 허구한 날 집에만 있누. 깎아 빠지도 안쑤. 그러다가 궁둥이에 진물 생기겠소. 옆에 내가 잔소리만 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보던 신문을 가지런하게 접어두지 않았다가는 당장 남편 코앞에서 신문을 신경질적으로 털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려고 하면 쪼르르 달려와 손톱깎기 끝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둘렀다. 잘린 손톱과 발톱이 주위에 튀지 못하게 예방하는 방책이었다. 또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양말은 그 즉시 벗어서 바로 세탁기에 넣어야 한다. 그때 양말을 둘둘 말아서 넣었다가는 잔소리가 쏟아졌다. 그런 아내가 죽고 나자 잔소리가 없어져 한동안은 조용해서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주 허전했다. 대체 무슨 조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영국에 아내가 없는 남자는 지붕 없는 집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때로는 맞는 말인 것도 같았다. 그러나 아내가 있으면 싸움 잦아질 날이 없다고 한 프랑스 속담 또한 맞는 말 이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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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성 스러웠던 아내를 되새기는 동안 웨이터를 흘끔흘끔 바라보던 오복자가 왠지 입가에 웃음을 실었다. 마침 웨이터가 아크릴판을 들고 다니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이 호텔 커피숍이 맞선 장소로 지정이 돼 있는 모양 이지요. 우리가 앉아있는 사이에도 웨이터가 사람을 자주 찾아 다니네요. 오 여사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이 커피숍에 네 번째 옵니다. 빨리 나가고 싶네요. 여기 와 있는 남녀들이 모두 선을 보는 중일 것 같아서 갑자기 싫어졌어요.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나가죠? 시간이 점심 먹을 때도 됐고 나가기는 해도 식사는 사양하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은 없고요. 처음 뵙는 분 앞에서 음식 먹을 일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것도 오여사의 성격 중에 하나인가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여사 뜻이 그렇다면 굳이 강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하기로 하죠. 이천보가 먼저 일어나 착값을 계산했다. 커피숍을 나서자마자 그녀가 예의를 차려 서둘러 작별을 구했다. 이천보는 총총이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왜소한 몸피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에게 교복을 입혀놓으면 영락없는 중학생이었다. 그것도 맨 앞줄에 앉는 일본 학생에서 조금 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천보는 오복자가 호텔을 완전히 빠져나갈 시간을 계산해 커피숍 주위에서 잠시 서상거렸다. 매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식사를 사양한 유안젤라와 처음 만난 남자와의 식사가 부담스럽다는 오복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다. 유안젤라가 결벽증인데 비해서 오복자는 깔끔하다는 차이뿐이었다. 결국 비슷한 성격이었다. 문제는 이번에도 여자한테 거절당하는가 싶어 무한하고 자신이 왜 여자들의 좋은 상대가 못되는가 하는 점이 궁금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생각하겠다는 오복자의 속내가 궁금했다. 그녀가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 같기도 했다. 그게 남자가 아주 싫은 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오복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했다. 오복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점일까 역시 너무 왜소한 최고일까 아니면 깐깐하고 깔끔한 성격 때문일까 언젠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들은 주례사가 떠올랐다. 얼굴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마음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고 했다. 그럴 듯 했다. 이천보는 곧바로 자신의 여생을 다시 추측해보았다. 한국의 평균 수명인 77살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미인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3대를 내다보며 지혜로운 여자를 기다리는 것도 과역이다. 그저 착한 여자 정도면 나머지 삶이 무난할 것 같았다. 그것도 어렵다. 살아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악독한 여자와 산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유리피데스가 여자는 항상 남자들의 운수를 서서 막고 불행한 쪽으로 인도한다고 했다. 괴변일 수도 있지만 성질이 못된 여자와 사는 남자한테는 아주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았다. 풍문에 의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고부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같이 살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식을 올린다는 계산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지혜롭다고 권장할 일은 못되지만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돼 이혼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초혼이든 재혼이든 모험이기는 마찬가지다. 오복자도 선보는 일이 고역이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조금 전에 고백 역시 재혼에 대한 두려움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뜻이었다. 선을 계속 봐야 하는지 오복자는 이천보와 헤어지자마자 곧장 택시를 잡았다. 잠시 걸을까 했다가 혹시 이천보가 뒤에서 지켜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가 오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각에 잠겨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건 방금 만난 남자를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녀는 택시 안에서 덕수궁 돌담을 바라보며 고궁의 모습을 떠올렸다. 오랜만에 조용한 고궁에서 산책하고 싶었다. 고궁에서의 산책을 언제 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경복궁 앞에서 택시를 세웠다. 가로수로 늘어선 은행나무 잎이 싱그럽게 무성했다. 그녀는 곧장 매표소로 가 입장권을 끊었다. 궁 안으로 몸을 넣으면서 갑자기 솟은 여유로움에 스스로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하루종일 청소년들을 상대하자면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는 거의 녹초가 됐다. 고궁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굳이 카운슬러가 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천부한테는 딸 하나만 낳았다고 했지만 실은 딸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라는 게 흔한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이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지만 이웃 학교의 불량 남학생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어미가 되어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아이는 혼자 고민하다가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겨놓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유서에는 소녀로서의 참담한 심정이 애절하게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학교 교육의 붕괴와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괴탄하는 내용이었다. 오복자는 자신의 딸이 이런 문제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줄은 미처 몰랐다. 더구나 엄마가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 대목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런 연유로 오복자는 뒤늦게 심리학 공부에 매달리게 됐고 현재까지 청소년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오늘 만난 이천보는 몸이 비쩍 마른 것 빼고는 괜찮은 남자였다. 단순히 외로운 여생에서 벗어날 생각이라면 이천보와 같은 남자도 좋은 반려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세리로 살아온 사람이라 오복자와 같은 감성은 없을 것 같았다. 그녀한테는 경제적 안일한 삶보다는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했다. 그동안 오복자가 만났던 두 사람도 범부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첫 번째 남자는 재산이 많다는 걸 은근히 과시하는 속물 근성을 역겹도록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자여서 그런지 손톱 밑에 기름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어 그만 즐겁을 했다. 더구나 그는 오복자가 유산이 많은 여자라는 걸 결혼정보회사로부터 듣고는 탐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어쨌든 두 남자 역시 청소년 문제와는 전혀 무관할 사람들이었다. 재혼하려는 여자들 중에는 남자의 재력을 우선으로 꼽는다고 들었다. 오복자도 재산이라면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었다. 그건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유산이었다. 각종 보험금 수령과 주식 그리고 기타 부동산 등으로 80억이 넘었다. 그래도 그녀는 사치하지 않았다. 그 흔한 승용차도 없다. 그녀의 꿈은 오직 불량 청소년들을 치유하기 위한 재활센터 건립이었다. 만약에 이천보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진 남자라면 기꺼이 그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성품도 온화해 보이고 인격자 같고 더구나 음엄한 구석은 없는 것 같았다. 앞으로 몇 차례나 더 선을 보게 될지는 몰라도 교육계에서 오래 몸담았던 남자 중에서 인품이 훌륭한 남자가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남자가 많을 것 같지만 막상 찾으면 없는 것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눈에 띄지 않는 것과 같았다. 작년에 지인을 통해서 어떤 호래비를 소개받은 적이 부모로 말하자면 그 사람도 괜찮은 남자였다. 고등학교 교장이라고 했으니 일정액의 생활비는 들여놓을 사람이었다. 오복자는 그런 것에는 전혀 게이치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 딸린 자식이 무려 넷이나 둔다는 바람에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전처 소생 넷을 키우다 보면 죽은 딸의 유언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 끔찍한 사고만 없었다면 딸은 지금쯤 아이 엄마가 돼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재활센터도 필요 없을 것이고 이천보 정도의 남자를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복자는 근정전화 앞 돌계단에 앉아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다. 그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결코 남자가 아니었다. 인생의 진실한 반려자일 뿐만 아니라 그녀를 도와 재활센터 건립에 뜻을 같이 할 사람이었다. 그녀 주위를 맴도는 남자는 많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재산에 탐을 내거나 여자 덕으로 여생을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남자들이었다. 세상에는 혼자 된 남자들이 많다고 들었지만 진실한 배우자 찾기가 어려웠다. 차라리 믿을만한 결혼정보 회사에 의뢰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천보가 호텔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휴대전화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구성기 전화였다. 그가 대뜸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다. 뭐가 아직도 선보러 다니냐고 그렇지 뭐 천보가 너무 고르는 거 아닌가 눈 높이 좀 낮추지 그래 나만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상대방 생각이 있는데 세금 따지듯이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라고 꼿꼿하다고 서서 똥 놀 건가 더 골라봤자 그 여자가 그 여자야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더니 상기가 딱 끝작이군 방금 또 한 여자를 만나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끌리지 않아 키가 너무 작고 얼굴이 얼굴이 어떻길래 외눈박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천보는 오복자의 얼굴이 고양이 낯짝만큼이나 작다고 설명하면서 어린애처럼 작은 손까지 사죽으로 붙였다 구상기가 얼굴 작은 걸 탓하는 걸 보니 떡판처럼 널쩍한 여자를 고르는 모양이군 하고 비아냥거렸다 사람이 그 나이를 먹도록 어른 얼굴로 형성되지 못한 게 이상해서 그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장이 멈춰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천보는 어떻고 우리 나이가 되면 대개 살집이 있게 마련인데 천보는 예나 지금이나 수수대잖아 겨울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고 한다는 속담을 알고 있지 자기 허물은 생각지 않고 남의 작은 허물을 탓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가을 중 싸대듯 하지 말라고 선보겠다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뭐하나 웬만하면 두 눈 딱 감고 붙잡아 키가 작으면 어떻고 얼굴이 작으면 어떤가 키 크고 얼굴 큰 여자가 금덩어리라도 지고 온대 능서 불택비리라는 말 모르지 글도 모르는 자가 분만 고른다는 뜻이야 젠장 내배부르다고 종놈 배고픈 줄 모르는 식으로 말하지 말어 상기도 한창 선볼 때는 나처럼 망설였잖아 잔소리 말고 술이나 한잔 하는 게 어때 여자한테 사줄 밥값이 고스란히 남았거든 못 나갈 것도 없지 그럼 기원 기원 기원에서 만나 고상기가 마침 입이 궁금했던지 선뜻 응했다 그 역시 집에만 처박혀 답답할 것이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었다고는 해도 독서 산매경에 빠질 위인까지는 못되는 친구임을 잘 알고 있었다 평소 등산이나 술출염을 더 즐기는 성품이라 책과는 친하지 못한 것 같았다 이천보가 그에게 오복자 흉을 본 것은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일 뿐이었다 고상기 말마따나 키가 작으면 어떻고 얼굴이 고양이만 하면 어떤가 마음씨 착하고 살림 규모 있게 하면 그만이지 싶었다 늙은 나이에 맵시 있는 여자 데리고 다니며 자랑할 것도 아닌데 문제는 오복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데에 있었다 이쪽에서 괜히 저울질 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일 것 같고 이원젤라는 외국병에 걸려있어 일단 제쳐놓기로 했다 박분희나 김순녀 쪽에서도 다시 만나자는 연락은 없었다 잘된 일이었다 특히 박분희가 그랬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토록 볼품없는 남자였나 하는 회의도 들었다 그럴만도 할 것이다 수수대처럼 깡마른 체구에 세리 출신답게 깐깐하고 게다가 쥐뿌리나 재산이랄 것도 없는 처지라 재구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고상기가 기원해 먼저 와있었다 전화 끊자마자 달려나온 것 같았다 그가 입을 개구리처럼 찢어 반기는 걸 보면서 자신이 불러내지 않았으면 낙담해서 입을 쩝쩝거렸을 것 같았다 오늘은 고상기가 두 판을 내리졌다 그것도 개가 할 것도 없이 만방으로 무너져 더두자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처음부터 술값을 걸고 두는 건데 잘못했군 만방에 만원만 걸었어도 자그마치 2만원이잖아 그러면 소주값은 버는 건데 오늘은 천보가 술 산다고 해서 건성으로 둔 거야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오굴해서 어쩌나 이천보는 그를 데리고 기원에서 가까운 중국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각자 소주 한 병씩만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하게 좋아질 것 같았다 안주를 주문하고 나자 구상기가 오늘 만난 오복자에 대해서 다시 몰았다 대답은 전화로 들려준 것과 같았다 그가 아까와 똑같은 핀잔을 늘어놓았다 내가 기 운운했던 것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어 내 처지에 키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 차라리 귀엽다고 하는 게 옳겠지 지난번 그 유안젤라인과 뭔가 하는 여자와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 거야 대답하기 어려운걸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깔끔 떨기로 말한다면 두 여자가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나 그 시인이라는 여자는 굳이 외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니 어차피 나한테는 틀렸잖아 그렇다면 두 번째 만난 여자와 오늘 만난 여자 중에서 하나 찍으면 되게끔 그래 다른 여자도 만나보았자 그 여자가 그 여자라니까 저쪽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찍어 며느리한테 슬쩍 귀띔을 하라고 어쩌면 두 여자 모두 첨부가 연락하기를 기다릴지도 모르잖아 오늘 만난 여자는 서로에 대해서 더 생각하자고 했는걸 마침 술과 안주가 나왔다 고상기가 이천보 잔을 채우면서 느닷없이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지도 모르지 하고 고개를 쑥으렸다 이천보는 그 소리를 확적히 듣지 못해 방금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할지 모른다고 했어 와이프하고 싸웠어 그게 딸년 때문이지 뭐 걔가 항상 불씨를 품고 있단 말이야 그걸 참지 못하는 여편 내도 나은 게 없고 그래서 계집은 배운 것이나 못 배운 것이나 어린이나 애나 똑같다고 한 모양이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아내와 딸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는 건 이천부도 아는 사실이었다 후철을 맞이한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일 것이다 특히 전처 소생의 아들보다는 딸과의 갈등이 심한 법이다 후처가 콩쥐 팥쥐에서의 콩쥐 괴모와 같은 악처가 아니라도 성질 못된 전처의 딸 앞에서는 무조건 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고상기가 바로 그런 와중에 있었다 그의 딸이 나이 서른이 넘도록 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후처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 집이나 딸은 자기 생모와도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개모와는 오죽하겠는가 싶었다 그게 여자들의 본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어제도 아주 사소한 일로 둘이 다퉜다 딸이 샤워를 하고 욕실 마무리를 안 하고 나온 게 발단이었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데다가 사용했던 타올도 아무렇게나 팽개쳤다 그걸 발견한 고상기 아내가 질타했을 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럴 때 딸이 사과하고 얼른 치웠다면 다툼이 없었을 거지만 오히려 반항으로 맞섰다 이를 보다 못한 고상기가 딸을 꾸지졌다 딸은 애비가 제 편에 서지 않는다면서 고상기한테까지 눈을 꼿꼿이 세워 대들었다 그러고는 시집갈 미천을 미리 달라고 했다 독립해서 따로 살겠다는 뜻이었다 차라리 독립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딸년을 혼자 있게 할 수는 없잖아 사사건건 심통을 부리는 딸년도 문제지만 어른이 꾹 참아주면 집안이 조용할 텐데 말이야 역시 개모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지 독일에 개모가 좋다는 것은 까마귀가 희다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어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아 글쎄 고대 그리스의 희극작가로 알려져 있는 메난드로스가 그의 단편에다 이 세상에는 딸만큼 귀찮고 짐스럽고 다루기 힘든 것도 없다고 했어 딸의 문제는 그 시절에도 굴착받다는 얘기 아니야 천보 딸은 착했지 내 아이는 서모와 살지 않아서 심통 부를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성질 못된 거 지 에미를 빼닮았어 아이슬랜드 속담에 딸은 이따금 어머니의 망토를 입는다고 했어 딸은 에미를 담는다는 뜻이겠지 그런 것 그런 것 같네 천보도 안씨 가훈에 대해서 알고 있지 언젠가 읽어본 것 같은데 중국 남북조 시대에 안지추가 지은 책인데 자손들을 위해서 쓴 교훈서야 결론만 말하면 전실소생과 후처와의 갈등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특히 후처가 데리고 온 자식과 전실자식을 함께 키울 때는 매사 사리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후처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봐 그러면서 상기는 왜 나한테 재혼하라고 성화야 천보한테는 내 딸념 같은 애물단지가 없으니 문제될 게 없잖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늙은 호래비가 며느리한테 꼬박꼬박 밥상 받기도 민망하잖아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마땅한 여자만 있으면 나도 따로 나가 살고 싶어 일단 보는 데까지 선을 더 보라고 여자가 웬만하면 눈 딱 감고 해버려 고성기가 똑같은 충고를 되풀이했다 그러고는 자식 못 된 것보다는 그래도 악처가 났다는 옛말을 덧붙였다 이천보 생각은 달랐다 폐학을 일삼는 악처와 사느니 혼자 살거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다 그건 죽은 아내가 그토록 악처였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있었다 고중 사촌형 하나가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이천부한테 자신의 처지를 자주 털어놓으면서 아내의 폭력적 언행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다 그는 마침 당뇨와 신장병으로 고생 중이었고 그로 인해 원만한 부부 생활을 못했다 아내는 그것을 트집잡아 남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학대했다 자괴감에 빠진 사촌형은 결국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런 여자가 바로 악처에 들 것이다 악처를 넘어 악독한 여자라고 해야 오를 것 같았다 고상기와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술만 마시고 헤어졌다 그의 아내가 결코 악처는 아니었다 단지 딸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 중간에서 마음고생을 자주 할 뿐이었다 이천보는 재혼을 해도 고상기가 안고 있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출가한 딸이 후처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 수가 없었다 이천보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추고 있을 때 며느리가 왠지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왔다 뜬금없이 아버님한테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어요 를 불쑥 내놓았다 이천보는 그 뜻을 금방 알아채지 못해 며느리를 멀뚱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이 선보신 중에 어떤 분한테서 더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대요 왜 아버님이 마음에 드셨으니까 그러겠죠 설마 그 박분이라는 여자는 아니겠지 두 번째 만나신 김순녀라는 분이래요 그 순간 송길수 얼굴부터 떠올랐다 여자 하나를 놓고 동창 둘이서 번갈아 선을 벗다는 것은 기연이 아닐 수 없었다 월남국수 좋아하는 아버님은 그분이 싫으세요 싫고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놈의 월남국수 때문에 내 꼴이 우습게 돼서 그래 그건 아버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걸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되게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비유가 상했는 걸요 그날 아버님의 솔직하신 모습이 오히려 그분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랬으니까 더 만나자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선을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네 번밖에 안 봤는데 더 만나보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김순녀라는 분은 후보 1순위로 남겨놓지요 뭐 며느리가 새치름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있었다 고상기가 선을 보는 데까지 보라고 한 말이 문득 떠올라 며느리한테 거드름을 피운 셈이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이왕 팔린 얼굴 나머지 여자들한테 내밀지 못할 것도 없었다 체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사금 골라내듯 마음에 쏙 뜨는 여자를 찾아낼지도 모른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김순녀를 다시 만나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수수대처럼 볼품없이 깡마른 시아버지한테는 그녀가 과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송길수 얘기를 들려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김순녀가 내 여자 중에 괜찮은 축에 뜨는 건 분명했다 외모부터 그랬다 콧날이 너무 날카롭게 선 것 말고는 우선 엉덩이가 너무 퍼지지 않아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갸름한 얼굴에 가선진 눈시울이 착해 보였고 조신한 자태 또한 박분희와 비교가 됐다 그뿐만 아니라 월남국수로 인한 해프닝을 너그럽게 배려하는 마음도 밉지 않았다 그러나 송길수와도 만났던 여자라고 생각하자 더 볼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물론 송길수의 여자는 아니다 그래도 마음이 꺼림칙했다 만약에 그녀를 받아들일 경우에 송길수 심정이 어떨까 생각했다 게다가 그녀는 단 둘이 사는 것보다 대가족 제도를 더 원하는 여자였다 그러한 뜻을 분명하게 밝혔던 여자가 무엇 때문에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허우돼도 보잘것 없는 남자한테 자신의 무엇이 그녀의 관심을 되잡게 했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만난 남자가 일곱 명이라고 했고 오후에 송길수와 또 만나는 걸 목격했다 어쩌면 열 명쯤 채운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 열 명 중에 수수대 같은 남자가 그래도 낫다는 뜻인가 싶었다 아니면 예비 후보 중에 하나로 낀 것인지도 모르고 오늘 만날 여자는 몸매가 날씬한 미녀라고 며느리가 귀띔했다 이제는 며느리가 물어온 정보를 믿지 않기로 했다 사람의 외모는 오로지 자신의 안목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는 법이다 어느 책에선가 본 적이 있는 미인의 조건은 피부와 치아와 손이 휘어야 하고 눈동자와 속눈썹과 눈썹은 검어야 하고 입술과 뺨과 젖꼭지는 붉어야 하고 신장과 머리카락과 손가락은 길어야 하고 가슴과 이마와 미간은 넓어야 하고 허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은 가늘어야 하고 입술과 가슴과 엉덩이는 풍만해야 둔다고 했다 이천보는 며느리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만 웃음이 나왔다 갑자기 미인론을 반추하고 있는 자신이 꿀같지 않았다 수수대와 미인이라니 미인이 대개 보잘것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현명한 남자라면 미인과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한 작가 서머셋 모음의 문장에서 위안을 얻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았다 자신은 장차 보잘것 없는 남자이거나 현명한 남자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니까 결국 허우데랄 것도 없는 주제에 미인은 언감 생심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죽은 아내도 나 아니면 당신 같은 남자한테 누가 시집 왔겠수 하고 약을 올렸다 어쨌든 며느리가 말한 몸매 날씬한 미녀를 만나기 위해 지난번에 그 호텔로 나갔다 오늘도 커피숍 앞에서 요의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만큼 담대해진 것 같았다 오늘도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다른 여자와 선을 더 볼 수 있다는 여유인지도 모른다 커피숍에 들어서서 좌석을 훑고 있을 때 지난번 나이 든 그 중매쟁이 직원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따라서 일어섰다 직원의 머리가 그녀의 어깨에 겨우 닿을 만큼 키가 큰 여자였다 직원이 잠시 서로를 소개하고는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이내 자리를 떴다 마주 앉은 여자의 이름이 강행자라고 했다 앉은 키 역시 컸다 뼈대도 굵어 대뜸 왜소한 오복자가 떠올랐다 그녀가 옆에 앉았다면 아마 오동나무에 기대놓은 절국공이었을 것 같았다 며느리의 귀띔처럼 일색은 아니어도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거의 서구적인 용모에 가까웠다 나이도 이천보와는 차이가 많아 보여 거의 12,3년은 아래일 것 같았다 강요사님한테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드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는 한낱 숫자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도 젊어 보이시는걸요 젊어 보인다는 것과 젊다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올해 몇이신지는 몰라도 저보다 한참 아래일 것 같군요 제 나이도 50인걸요 50대나 60대나 결국 같이 늙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나이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건 강여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건 그렇고 강여사님은 자녀가 대학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은요 남매를 두었는데 다 결혼했습니다 현재 아드님 댁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재혼하시면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계속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젠 나와야죠 강여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딸이 문제예요 그 아이는 엄마가 재혼하면 집에서 나가겠다는군요 의부와 같이 살기 싫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재혼하는 엄마가 야속하다는 뜻입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혼하기 어렵겠네요 딸이 언젠가는 결혼하겠죠 그때는 저 혼자 남게 되잖아요 여기서 나이 더 먹어 어디를 가겠어요 아이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 이제는 좋은 남자 만나서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거든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은데 어느 집이나 자식들이 제 생각밖에 안 해요 제 인생도 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혼을 결심한 거예요 딸을 저만큼 키워놨으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어른도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이천보는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렇다고 호감을 품은 건 아니었다 그녀를 선택할 경우 생각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가복녀까지 맡아야 한다는 부담에 마음이 답답했다 경제적 부담은 차치하고 의부와 후처 소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걱정했다 대뜸 고상기 딸과 후처와의 갈등이 떠올랐다 전처의 딸과 가복녀의 차이가 있을 뿐 고상기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고상기 딸이 후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강행자의 딸이 의부를 인정하지 않는 건 같은 것이다 이천보는 현재 고상기가 처한 상황을 강행자한테 은근히 비쳤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한다는 뜻을 보였다 저도 여자지만 여자 다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딸이라고 다를 리가 있겠어요 저를 받아들일 남자분이 이해한다고 해도 문제는 어차피 생기게 마린이거든요 그게 걱정이에요 선생님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글쎄요 당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꼭 그래야 할 상황에 처하면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녀는 이천보의 속내를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었다 궁한 대답이긴 했어도 이천보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딸을 데리고 들어올 경우 대학원 학비와 결혼비용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조건부로 재혼하지 않는 한은 남자 쪽에서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걸 나물라라 하고 여자 쪽의 문제로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래저래 힘이 붙이는 일이었다 그래서 강행자의 생활을 슬쩍 훔쳐봤다 따님 대학원 보내며 생활하시느라 강여사님 혼자서 힘드시겠군요 그 점은 걱정 안 해요 죽은 남편이 남긴 부동산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그만 요식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이천보는 갑자기 홀가분한 마음이 들면서도 자신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아 스스로 놀랐다 마치 그녀와 결합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신이 가당차 났다 시집도 가기 전에 기적이 마련하는 격이었다 강행자도 그런 걸 묻는 남자의 속내를 이미 꿰뚫었을 것이다 만난 지 겨우 한 시간 반 밖에 안 됐는데 혼자 사는 방법을 미리 묻는 저희를 눈치챘을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은 새여자들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겠네요 준비 일할 게 뭐 있나요 누군가 들어오면 비바람 가릴 집은 있어야 되겠지요 공직에 계셨으니까 연금을 타시겠군요 연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밥 굶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아파트에서 사실 건가요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살기에는 아파트가 좋지 않습니까 답답 하잖아요 작더라도 개인주택에서 정혼 가꾸며 살고 싶어요 요식업을 하신다면서 정혼 가꿀 시간이 있겠습니까 재혼하면 장사는 그만둬야죠 이젠 지긋지긋해요 손님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어떤 남자와 결합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꼭 붙어 살 생각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잖아요 비슷한 처지이면서도 여자들의 생각이 이토록 달랐다 박분희는 재혼해서 남자 덕이나 볼 심산으로 가득 찼고 고상기가 만난 여자 중에 하나는 남자 주머니를 갈취할 생각이나 하고 김순년은 대가족 제도를 선호하고 유안젤라는 유안젤라는 오로지 외국에서 살기를 원하고 강행자는 아파트가 답답하다며 정원이 있는 개인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정원이 있는 주택이라면 동네와 크기에 따라 아파트보다 훨씬 비쌀 수도 있다 현재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녀가 생각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구나 아파트를 팔려면 전세금을 빼줘야 한다 그게 자그마치 3억 원이다 아파트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천보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다 강행자 역시 자신한테는 벅찬 여자였다 더구나 오랫동안 장사를 한 여자라 의외로 손이 클 수도 있다 커피숍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행자에게 식사할 뜻을 비쳤다 그녀가 시계를 보며 가게를 종업원한테 맡기고 나와서 더 지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명함을 주면서 자기 음식점에 한번 들르라고 했다 강행자와 헤어진 이천보는 정한 곳도 없이 계속 걸었다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다 아직 선을 더 봐야 알겠지만 계속 이런 경우만 맞게 된다면 결국 먹지도 못하는 제사에 절만 죽도록 하는 셈이 둘 것 같았다 고상기는 웬만한 여자라면 합치라고 하지만 그 웬만하다는 것도 막연했다 막연하다는 말은 그런 대로 쓸만하다는 뜻이다 사람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임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 모두가 웬만한 셈이다 분수 없이 구는 박분희 한테도 이천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을 것이다 김순녀가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 마음 어딘가에 이천보가 감당하지 못할 성격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유안젤라나 오복자나 강행자한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남의 결점만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고 우리 속담에도 남의 흉 한가지면 자기 흉 열가지라고 했고 영국에도 냄비가 솥보고 검다고 한다는 속담이 있다 팔만대장경에서 이상적인 결혼은 눈먼 여자와 귀머거리의 결합이다라고 한 것만 봐도 상대방의 결점을 발견하고서는 차마 결혼할 수 없는 것이다 재혼하려는 남자는 전처한테 있었던 결점이 있는 여자와는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여자 역시 전남편한테 있었던 결점이 있는 남자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천보는 갑자기 송길수의 근황이 궁금해 핸드폰을 열었다 한참 만에 그가 받았다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고상기와 바둑두는 중이라고 했다 이천보는 두 친구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답답했던 마음이 금세 뚫리는 것 같았다 늙어서도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다행한 일이었다 특히 아내마저 없는 처지에는 친구와의 화담은 보약과도 같은 것이다 단 한 사람의 고귀한 친구도 없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천보가 직장에 매여 있을 때만 해도 고상기와 송길수를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때는 일이 있고 아내도 있어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새가 없었다 이천보가 기원에 들어섰을 때는 두 사람이 바둑산매경에 빠져 있었다 고상기가 흰 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길수가 하수인 것 같았다 길수가 바둑두는 줄은 미처 몰랐네 상기한테 배우는 중이야 바둑이 치매 예방에 좋다잖아 나이 먹어서 치매처럼 무서운 건 없으니까 송길수의 바둑실력은 보잘게 없어 이천보가 옆에서 훈수를 해도 그 까닭을 모를 짱도였다 비로소 이천보가 지루했다 결국 셋이서 중국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번 고상기와 왔을 때처럼 탕수육과 소주를 시켰다 길수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 몇 여자나 더 만났어 두 여자는 더 만났는데 그저 그래 천보는 오늘 다섯 번째 여자를 만나고 오는 길이야 괜찮아 보여 괜찮았으면 그 여자하고 있지 왜 여기를 왔겠어 손길수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군 어떤 여잔데 상기하고 천보도 대충 봤던 여자야 그 여자는 재혼해서 둘이만 사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걸 좋아한다고 했거든 나는 그럴 처지가 못된다는 걸 그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왜 다시 만나지 않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천보는 이천보는 그녀가 바로 김순녀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다 하마터면 혹시 김순녀라는 여자 아니냐고 물을 뻔했다 이천보는 입에 빗장을 단단히 질러놓고 속으로는 여우같은 이를 되씹었다 따지고 보면 김순녀한테 잘못은 없다 그녀의 리스트에 들어있는 이천보와 송길수는 서로 생명부지로 알고 있어 양다리를 걸치는 셈이었다 그런데도 속구치는 배신감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천보는 오히려 잘된 일로 마감했다 며느리한테 김순녀를 거절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일단 만나보지 그래 그 여자도 단둘이 사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잖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 설사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마음이 언제 또 변할 줄 모르잖아 여자들 마음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김수가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그 여자도 알고 있어 그 여자가 묻길래 사실대로 얘기했어 여자는 상처한 남자보다 이혼한 남자를 더 선호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김수를 낙점한 건지도 몰라 마침 주문한 음식이 나와 잠시 술잔 채우는 일에 손길이 바빴다 고상기와 손길수가 김수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동안 이천보는 그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척 묵묵히 술만 마셨다 그건 의도적 고상기가 눈치도 없이 이천보한테 들었던 김수녀 얘기를 들먹거릴까 봐 경계했다 만약 고상기가 미주알고주알 캐묻기라도 하면 말려들기 십상이었다 그러면 이천보는 물론 송길수까지 난처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여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